안녕하세요 우린 BAPS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쇼챔에 오게 됐는데요 멋진 남자로 돌아온 저희 BAP가 돌아왔습니다 저희 두번째 미니앨범 우린 셋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찾아오는 기회들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항상 노력하라는 메시지를 담은 노래입니다 인천이 형이 많이 아쉬워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빨리 다친 데 완쾌하고 같이 이제 저희 BAP 모두 6명이서 무대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이 형 보고싶어 interact 드디어 잘 보고싶어 휴킬러 미니앨범 한 번 더 반응할까요? 시드코미나 드라마를 제가 케이크 보기싱의 여러분 중에서 이영은 신화, 풍맞는 연기가 잘하는 친구를 찾으십니다. 풍맞는 연기가 불하다. 제가 풍맞는 연기, 풍맞는 좀 잘합니다. 엑스트라? 우연이상만 가능합니다. 조연이상으로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당장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이용해주세요. 젤로공 같은 경우는 진짜 울었어요. 에이, 치즈니스 보고싶어. 무슨 생각하고, 무슨 생각하고 울었어요? 그냥 한번 울어볼 수 있을까 하면서 그냥 했는데. 오, 실력사야. 레츠고! 하나, 둘, 셋. 셋, 넷, 셋. 오, 좋았어! 신네! 신다! 16, 17, 18. 오, 55! 오, 대박! 대박! 시작! 하나, 둘, 셋, 넷. 금민족 점심 반여져서 30개일 넘어가고 있어요 그만 начала 버리지 마요 빨리 빨리 내려가 빨리 가 마지막 마무리 아직 좋아 몇초 남았죠? 10초 남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여섯 잘한다 65개 58 대 65 60, 여섯, 여섯 이 영감을 힘찬이 형에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웃겨 안녕하세요 요즘에 침온방에서 한 번만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어요 대형분이 그 이번에 상대모사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은승현 선배님 그렇죠 은승현 선배님 용기를 정말 잘하셨는데 대형분이 정말 똑같이 따라왔어요 1월 18일 태어났어요 재앙절개 엄마 아팠어요 내 머리 컸어 짧게 한번 안녕하세요 1985년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엄마 아팠어요 재앙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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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영화 보신 분 안 계신가요? 건강을 하셔야 하는데 반응이 별로네요 편집해주세요 편집해주세요 1, 2, 3 1, 2, 3 없어요? 없어요? 젤로도 없어 젤로도 없어 젤로도 없어? 그래 그래 봐 우리 젤로의 장점인 긴 나리 잘한다 이게 가장 부러워요 저도 젤로의 귀여워 젤로는 저희처럼 이렇게 다리를 머리 approved입니다 cute 맞아요 째 그건 안 부러운데? 그건 우리같이 날까요? 그건 우리가 더 낫게 그건 우리같이 zde 전 eh er 이건 대형분 같은 경우는 고를 들어야죠 시끄러워요 대형군이랑 힘찬이 형이 있으면 힘찬이 형을 모여들었을 텐데 힘찬이 형이 생산해요 아, 안 뜯어요 왜 없어요? 되게 순간적으로 해서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그럼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 준홍이, 준홍이를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여동생이면 저보다 어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순수한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종업이에요 네, 이하 동문입니다 네, 저는 젤로 젤로 든뿌요, 종업이 든뿌요? 저는 영재형이에요 이하 한번 들어봅시다 합회도 안 받아가지고 저희 회사 자체에서도 첫 콘서트고 저희도 정말 빠른 시기에 첫 콘서트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감회가 남다려고요 사실 저희 좌석이 또 매진 됐죠? 그렇죠 이틀 콘서트가 전부 매진이 돼서 또 멋진 모습볼이 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준비 중이니까요 많은 분들 또 콘서트에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눌러와주세요 23, 24의 올림픽 볼입니다 네, 다음 무대에 저희 BFP의 빗소리와 원샷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무대에서 만나요